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져야 되냐 이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정상이었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비정상을 보여주는 게 놀랍지는 않은데 이상하니만큼 이화영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화영의 변호사 김강민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반박도 좀 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이화영의 재판 결과가 이재명한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발작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째로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영수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보수 지휘층 내에서도 영수회담에 대해 가지고 사실 뭐 때가 없는 때인데 영수회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뭐 용어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재명 입장에서야 땡큐죠.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한테는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려 8차례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단독으로 그렇게 내가 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택도 없죠. 그렇죠. 어디 뭐 범죄자 혐의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극렬한 여소야 될 상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도 지금 이제 이재명과 만나기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재명을 볼 때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죠.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자라고 하는 인식은 히말라야 산 만큼 이렇게 쌓여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눈 한 1cm 정도만 쌓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싫다면 한 0.1cm 정도. 그 눈 0.1cm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은 뭐다 범죄 혐의자가 아니라 그거는 히말라야 만큼 쌓여져 있고 0.1cm 정도가 이제 야당 대표다라고 하는 인식인 거죠. 그래서 그 0.1cm를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대표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도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협치하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영수회담 그 이제 날짜나 내용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이재명이가 뭐를 지금 다루고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특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따위 지금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이 두 가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최상병 사건이 됐거나 김건희 여사가 됐거나 아무런 잘못한 게 없고 아무리 뭐 수사해도 나올 게 없어요.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걸 특검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 4월 달에 있을 재보궐선거까지 써먹겠다. 특검 같은 건 그게 무슨 한 달 만에 뚝딱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4월 재보궐선거까지 이용해 먹겠다는 게 뻗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좀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거 까도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불통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보다 앗살이 그냥 특검 받아버리면 안 되냐. 특검 받아버려가지고 그냥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이걸 역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물러설지도 의문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최상병에 대한 특검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 뭔 특검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화영 특검 같은 것도 얘기할 것 같고 성지준 특검도 얘기할 것 같은데 성지준은 왜 저렇게 생겨먹었냐. 왜 저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특검하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게 여론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게 막 복잡하게 엮어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당카를 그냥 묻자르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무적인 감각과 여론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끌고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참 진짜 우리가 예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도 이런 어떤 특검에 대한 예민한 이슈 그리고 중도층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메시지를 어떻게 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말 정교하게 해나갈 법한 사람이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없기 때문에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이재명이는 자기의 어떤 그 입신을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특검 이런 얘기까지도 하겠다라고 외쳐대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의 운명은 6월 7일로 끝장이 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그 김강민이 이화영의 변호사입니다. 걔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당초 문제가 됐던 그 술자리 있죠. 그거에 대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화영이 술을 마셨다라고 했다가 술을 안 마셨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말을 바꾼 건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전현적인 이재명 화법이죠. 그런데 이제 술을 먹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검찰이 바로 즉각적으로 재판에서 피고인 조사를 했던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거기서 이화영이 분명히 검찰의 질문 술을 마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마셨습니다. 라고 답변하고요.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 거짓말한 게 드러난 것이죠.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마셨다라고 두 번이나 직접 마셨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한 겁니다. 날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얘기가 나왔다가 다 반박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날짜를 특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날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창고라고 얘기했다가 진술 녹화실이라고 했다가 휴게실이라고 했다가 휴게실에 창문이 조금 작아가지고 제대로 안 보였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진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창문이 170cm나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창문이 있어가지고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었고 이제는 또 이제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녹화실, 진술 녹화실 안에 그 조사를 받는 그 실 안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CCTV 같은 경우는 고화질 CCTV로서 이화영이 뭐라고 메모를 하는지 노트에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이런 게 확인이 됐을 것이다. 왜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피고인한테 알리지 않았냐라고 따져묻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택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 조사를 안 받아봤다라고 할지라도 CCTV가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 같은 경우는 전체 장면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얼굴이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메라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카메라 왜 설치가 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회유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혹시 자 같은 걸로 야야 이렇게 손동을 때린다든지 푹푹 이렇게 자 같은 걸로 찌른다든지 그런 모습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안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위해서 그거를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CCTV를 갖다가 숨기고 자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애당초 검찰청 견학 코스에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김강민이가 지금 나와서 숨겨져 있는 CCTV가 있다? 없는데 그런 게 숨겨져 있는 CCTV가 있다. 그거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그렇지 뇌피셜인 거예요. 아무 얘기라도 지금만 이렇게 내뱉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반박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까지 김강민이는 몸부림칠 거라는 게 뻔하죠. 왜? 이렇게 해서라도 6월 7일에 오는 그 운명의 날을 막아야 되니까.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면요. 이화영의 재판은 이화영의 재판이 아닙니다. 이화영은 평화부지사였어요. 경기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고 이화영은 평화부지사였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화영이가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진술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6월 7일 날 유죄가 선고가 될 때 판결만 아니면 어떤 내용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99.9%입니까?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랑 무관하지 않다. 그 내용이 그대로 적시가 돼 있지는 않더라고 할지라도 이화영이가 관련된 사항을 이재명한테 보고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화영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했다라는 것만 인정이 되더라도 이재명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의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누구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유죄가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벌써부터 어떻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겁니까? 저 진술 같은 경우는 검찰의 회의를 통해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특검해야 돼. 라고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정개가 될 모습이죠. 저는 그래서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실 때도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연관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소명이 된다. 정확하게 그거를 적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예 이화영이 보고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술의 신빙성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명확하게 이거를 못을 박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재명이 거대 야당을 지금 좌지우지한다라는 그거를 통해가지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겁니다. 판사도 특검하자라고 할 거예요. 100%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하게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7일날 이재명은 사실상 유죄가 선고가 되는 그날로 기록이 되게 되겠죠. 그때가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끝장이 나는 날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